안녕하세요. 저는 숫자락의 흔들기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한 바퀴 돌려주고 다시 하나, 둘, 셋, 넷. 뭐야? 흠, 5년 만에 편지에 왔군. 어디 한번 내용 알아볼까? 자, 어디? 나의 자촌 천하장사에게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.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리가 뭐, 뭐가 어때? 야, 이런 똘지 새끼라봤나 통신에서 난 뒤졌어 이거 한 번 더 던져야지 나 한 번 더 던진다 막 또 왔잖아 이게 진짜 이게 아주 검을 상시했구만 내가 아주 화끈한 맛을 보여 이뻐요 가라 뭐야, 이거 죽으래, 어? 죽으시냐고 이봐, 애송이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우리 제리 괴롭히면 니놈의 뼈와 살을 아주 분리시켜주겠어 알았냐? 알아들었냐고 자크로 꺼져 아휴, 저 녀석이 이대로 난데 버핑 누구 버핑이야 좋아, 좋아 좋았어 어디 한 번 볼까 지저스, 저 녀석이 간다 자, 먹으려 뭐야, 사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10%에 전화해야겠다 이 새끼 네, 그래야 알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할 일이 생겼어 왜 이렇게 안와 왜 이렇게 안와 아, 왔다, 왔다 dy, Earlâ의 멋있어! 어, 이런! 집이 어지러워졌잖아! 아이, 귀찮게 하네, 정말! 어, 말도 안 돼! 오자! 에이! 예, 형님! 잘못했습니다! 죄송합니다! 잘 기억해둬라! 넌 그냥, 이 바람만 불면 돼! 자, 잘 지내거라, 제리야! 아싸! 빨리 입어봐야지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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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따는 데가! 아이고, 형님! 불일이 있습니까? 아이고, 아이고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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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